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.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 수력은 아직인 은퇴자, 그리고 내 일자리 뺏긴다고 생각하는 청년층, 이렇게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. 대기업에선 정년 연장이 노사 갈등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 기자, 먼저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현대차 노조인데,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했죠? 네, 방금 전 오후 6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곧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파업 가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. 이번에 파업이 가결되고, 또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만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. 올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로 약 5년 만입니다. 노조 사관의 이견이 큰 걸로 관측이 되는데, 이게 정년 연장에서 나타난 거죠? 네,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 중입니다.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소득 공백기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. 사측이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또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됐던 포스코 노사도 이견이 큰 만큼, 또 현재 교섭이 결렬된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비용이 부담이 된다, 고용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잖아요. 실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릴 시, 추가 고용 비용이 한 해만 약 1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.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임금만 14조 원에 달하고, 여기에 4대 보험료 같은 간접 비용을 추계하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.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임금 조정을 통해서 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. 62세, 3세로 올렸다가 가는 방안이거든요. 5년 후에 63세, 이렇게 가는 방안입니다.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고, 이 부담을 오롯이 기업에게만 전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. 노사가 각각 한 발짝씩 물러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신성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고령화에 따른 пог providing french bows.